대화합시다 떠들어 봐 리금은 무사하다 흠 흠 난 첩자였나 세트리와 같은 이제 신봉자네요 재앙 세트리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마르카스에서 무언가 찾고 있다던데 마리라삼 그들은 리그모어가 왜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야 존재가 필멀 세계에 오기 위해 뭘 바꿀 필요가 없다 재물이 필요하다 아 디아블로의 레아처럼 회복의 재단이 재물이 돼요 신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럴리가 없다 우리들을 죽이려고 필사적이었어 음 고귀한 태생 이해가 안가는데 들려줘 평범.. 태생은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하지만 특별했어 강력한 지배자가 강력한 지배자가 강력한 지배자가 아주라만 정체를 알고 있다 아주라 얘기하는거겠지 여신이라는게 자세하게 말해주는건 용납되지 않고 수천년만에 출연하고자 한다 아주라의 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갑옷으로 재련되었다 다이아몬드는 갑옷으로 재련되었다 자 거기서 아주라의 힘을 깎아내는 자료적인 체력..책력이었다 카시오스 바론의 가족이 살해당하고 그가 케오세우스를 쫓아 죽이기 전까지는 존재는 미즈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그가 목걸이 준거 알고 있어 옛날에 이제 얘기했었죠 둘 다 이제 바론 썰과 인골 썰을 보면 나오는 부분이죠 일부 리그모어는 고개한 휘줄이 흐르고 있었다 틸라가 레그노의 처형 틸라가 맡은 일이었지만 카즈 덕분에 리그모어가 구해졌다 브루마의 사건으로 일반이 된 걸 알고 그를 찾아내려고 했다 조명이 차용당의 늑대들과 함께 아 원래 이제 남자애를 찾아내서 리그모한테 현상을 구한거야 하지만 리그모가 다 배버렸죠 개사기검으로 그리고 남자애는 죽어버렸어 남자애가 죽었으니까 리그모가 반드시 필요한거네요 하이라 교수에서의 표적이었어 그들은 그대가 온다는 사실을 아 리그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아주 내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었겠지 음 아주라가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때문에 약해졌다는걸 알 수 있죠 재앙의 철퇴를 가져와야 된다 선택 여지가 있나 철퇴라 강해보이는구만 한선무기겠지 충분해 철퇴가 어딘지 말해봐 마르카스 근처에 산 안쪽 성소에 안치했어 마르카스의 밑이라 밑에 있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틀렸어 마르카스는 길이 약간 좀 불편하게 돼있죠 마르카스 자체가 암벽을 올릴 필요가 있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까지 강축길 따라가라 소녀를 구하면 대학에 데려가 내가 또 이제 대화법사잖아요 그 성소의 주인은 누구지 당신은 여신 대체 누구야 아 보이시아야? 나 어디까지 못얘기 한거야? 보이시아면은 이제 성격 더러운 걸로 유명하죠 아주라가 아니었어 나 아주라 안주라였어 진짜 어디보자 어 여기 길이 있네? 절벽을 올라 산길로 가자 아 이렇게 가는거야? 재밌게 잘 만들었네 분명 옛날에 깬건데 기억이 하나도 안날수가 있냐 너무 많은 모드를 했지 이게 이제 세이브 포인트인가? 다음 깃발은 저기 있군요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가라고? 점프맵 같아 점프맵 점프는 없지만 또 등산의 신 등신 가자 아니 이런 미친 쓰레기 게임이 다 있어 아 야 잠깐만 이거 실화야?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줄 알았는데 이걸 점프맵으로? 다음 적이라 이거지 다시 슬슬 끌을 때 됐거든요? 저기네요 길이 이제는 뭐 깃발이 없어서 보이겠다 이 정도면 길을 잘 짜놨네 은근히 이런 길을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지그재그로 가질 수 있게 돼있네요 잠깐만요 어어 아침에 정전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거든요? 중간에 한 번 끊어줘야 되는데 슬슬 이제 마무리 해야지 일 많이 했으니까 일로 가는 건가? 오랜만이다 돌 야 진짜 랩을 참신하게 만들었어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잘 만든 모드였나? 난 니그모 영천각박 기억이 안났는데 솔직히 말하 수작이긴 하네 이 길 맞는거니? 이건 좀 혐인데 이 길은 좀 혐인데 돌 위치 보니까 이 길인거 같긴 한데 좀 혐이다 강을 찾아가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거야? 왜 길 맞나? 강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위치에 강이 있어? 아 돌이 있네 아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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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길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 저기 있죠 저기 아 이제 저런 서리트롤 따위는 잔몸이지 애초에 극초반에 나왔던 애들인데 한 방? 데미지 왜 이래 쌍둥이 나무 저쪽 깨어통은 아닌거 같죠? 위치상? 이쪽이겠지 저기 있네 저긴네 저긴네 깃발 없었으면 큰일났겠다 못진행했겠다 이거 있으니까 한큰데 저기 저기 재앙의 요새 입구를 찾자 여기는가 보네요 아 저기네 강 저거네 이 높은데까지 강이 다 돼있네 저 강에서 내려가라는거 아니야 끝까지 이제 닿을 정도로 올라가는건 길이 없잖아요? 그럼 올라가는건가? 아니겠지 깃발 없어? 내려가는거네 내려가는거네 야 웹 되게 잘만들었다 야 이거는 진짜 놀랄정돈데? 와 이게 입구야 다음에 가죠? 드디어 이제 파워업도 했고 리그몬만 찾으면 됩니다 다음시간에 가는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야 위치좀 봐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 뱁에 뱁룰이 하므를 보냈다